안녕하세요. 미스터 여당입니다. 2023년 연말 게임 최고의 이슈는 중국 게임 규제한 발표입니다. 게임 업계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게임 과사용, 과소비 제한 및 유도성 보상에 대해 설정 금지했습니다. 게임사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상품을 고가 거래 행위를 제공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규칙에 공개하고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팝업창 경고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주는 것처럼 가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정이나 학교 및 문화센터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임 테스트 시 관할 부서에 승인을 받기 전 테스트하는 내용이 새로운 안에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인원은 2만 명 이하로 제한되며 게임사는 테스트 시작 전 시작 전 게임의 명칭 밑주기 사용자 규모에 대해 소재지의 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국내 게임 산업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된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임 산업진흥법 개정안 윽보드 게임 올 결제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영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EU 차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미국 상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미성년자용 게임에서는 금지시키고 성인 게임에서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그 외 중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많은 국가에서 법률적 또는 자율적으로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가 지나가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